킹맨 이라고요? 킹맨이 원보가 왜 저래? 고! 좋아요 자 갑시다 10명씩 10번 돌릴 수 있어요 자 앞에는 떨렁하죠? 이거 호재에요 호재 자 피방 피방 오케이 클린하네요 앞서로 클린하구요 가능 1차 호재가 켜졌죠? 한 명 춤추네요 처음부터 욕심은 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쌓여야 되거든요 어느정도 짠! 짠짠이죠? 잠깐만 이거 총알아 맞지? 총알아 맞지? 호재가 심각하네요 확인 확인 고고 와우 안돼요 알렌딜님 아까 오나라 얘기했지만 안나왔죠? 위 나라 냄새가 난다고 봤을때 이제 위 나라 안나올거에요 이제 안나올거에요 앞라인도 안나오네요 앞라인이 이렇게 썰렁하지? 그러게요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또? 또 또 이렇게 나오네? 아까도 뒷, 뒷열 이사를 아니었어요? 음? 어? 빠바밤 진등 리메크가 여기서 나왔네 뭐가 이렇게 한 명씩 밀리는 기분이지? 이거 아까 프라세우디님 뽑아달라 그랬는데 이거 진등할 괜찮아요 나주라 나왔어 윈윈윈 아까 위 양 양호부터 해서 갑분위 갑분위 자동미궁 그죠? 자동미궁에 좋아요 자동미궁에 좋아요 자궁에 좋아요 진등 흡혈하기 때문이죠 흡혈해서 자궁에 좋다 말이 이상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고고고고 아이구 고고고고 봤다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진정해요 그렇지 있잖아 막 피 맞잖아 흡혈 맞잖아 제가 잠잠잠잠 새로 바뀌었어요 자 나옵니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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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오냐구요? 아날레아 줌 아날레아 줌 지금 나오는 이 친구는 오 빰빰빰 오잉? 비 리메이크? 리메이크가 리메이크가 계속 나올 각인가? 오자마자 그 드립을 들었습니까? 그러게 비이네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장수 뽑고 있을 때 드립을 쳐서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떠 야 비켜 너는 이런거 하지마 빰빰빰 또다 아 이게 비키라고 조창이요 얘는 별론데 잠깐만 너도 위나라야?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해서 위나라 애들이 나오지? 리메이크 이 애들 리메이크야 하하하하하하 고고 롤롤롤롤롤 가자 아 벌써 갔다왔어? 처음부터? 맞다 100%였지 맞다 100%였지 맞다 황금이었지 맞다 황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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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황충 좋은데 황충 괜찮은데 아 나 무슨 덱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어제 나는 되게 다 있나본데?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이봐요 다이아몬드 있어요 아 역시 있었어 아 그거 봤어야 되는데 있었어 역시 있었어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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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 까비 크으 있었네 이게 있었네 와라와라 두 크으 까비 어 있어 있어 야 잠깐만 나 나 빨리 누르겠는데 빨리 누르겠는데 용이 빨리 나오니? 아니구나 빰빰 얘가 안나오면 좀 섭섭하죠 사실 얘는 좀 나와줘야돼 안나오면 섭섭하죠? 안나오면 서서해요 원하는 장수가 황충이냐고? 푸흑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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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고고 고고고 아니구나 짠짠 아잇 이 특연이 지금 정체성을 잃었어요 어떡할거야 이거 학소가 C인가? 방금 내 못들었는데? 아니 위나라에다 리메이크에다가 이거 조금 심한데? 위메이크 위메이크래 위메이크 그.. 지렸다 하 드립 쩔었다 위메이크 인정 위나라로 가야돼요? 아유 없잖아 아까 호재 맞냐구요? 전 몰라요 그걸 알면 제가 님들 원하는 걸 다 뽑아줬겠죠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동천안만 갖고 있을 뿐이야 나는 뭐야 용이다 용이다 풀.. 풀 용인데? 장량 장량? 갑자기 장량? 여기서? 장량은 처음뽑어보는데? 이쁘기만 하대 우리에게 매일 카드 뒤집기를 시키는 장량이요 부관으로 쓰세요 이거는 촉특이 아냐 이거 어.. 무슨 특연인지 공개 안 하고 하면 절대 촉특인지 모르는.. 어? 아유 갑자기야 빰 빰 빰 빰 빰 으악 안 하고 있어요 문추죠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 여기서 그런가 봐 촉스택 다 썼나 봐 아니 아니 좀 좋아 골고루 고고 골고루 고고 자 3,4로죠 3,4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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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너의 그분 너의 티어는 맹다리요 맹다리 쓰세요 맹다리 냉기로는 쓰신다고 하던데 배신작품이라고 고고 고고 자 5,4로 어 아니야 1,4로가 먼저야 잠깐만 나 5,4로 봤는데 1,4로가 먼저야 1,4로가 먼저야 1,4로가 먼저야 1,4로가 먼저야 빰빰빰 빰빰빰 마후 아니 나는 화면 보려고 한건데 자꾸 빨리 넘어가 천천히 하라고 마우스 성능이 너무 좋은데 빰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 이거 화면 전환하니까 되게 자꾸 빨리 넘어가네 클릭했다고 방댁 만들고 간다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이면 된다고요? 고고고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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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를 좀 보고 올 걸 그랬나봐요 다음 리메이크 장수? 그렇게까지 먼 수를 본다고?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해야돼? 몇 수 앞을 본 거야 이크야크이크 이크야크이크 아이 뭐야 이거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에 뭔가 좀 보여주나? 마지막에 뭐 좀 보여주나? 어? 5,4로 그러고 보니 아 이게 또 채팅창에 조용하면 저것도 용이 아닐 확률이 있는데 에이 빰빰빰? 마속이요? 빅댁 빅댁 빅댁이래 유연 있으시겠지 아까 덱을 좀 보고 올 걸 위백마 다 나왔대 여기서 마량아리 뜬다면 빅댁이라고 진짜 마지막 고고고 마지막 좋았다 좋아 시작부터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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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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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확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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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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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여기서 여기서요? 니가요? 동타기 좋은데 아 좋은데 지금 너무 촉나라가 안나왔어 너무 촉이 안나왔어 지금 봐요 어 또 있다 쌍룡이 왔어 어머 쌍룡이 왔어 어떡해 어떡해 통화를 없습니다 여러분 맞춰있으실거 아냐 맞춰있어요? 각성석 각성석인가 봐 이게 내가 본 미래구나 어 맞춰 없어요? 진짜? 맞춰 없어? 대박 대박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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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가 없었대 세상에 맞춰가 없었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와 여기서 삼용 나오면 지리는데 야 삼용 에휴 삼용 욕심인가? 아 어떻게 안되겠냐? 마지막에 불균형 한번만 야 총나라 불균형도 좀 보고 싶지 않냐 한번만 보여주라 한번 한번 봐주라 막 안돼요 안되네요 아니라고 합니다 문빙이네요 딴딴 문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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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초 아 많이도 뽑았다 많이도 뽑았다 칸수가 모자라네 모자라네 칸수가 이얍 하시루마다 아 이거 본데기시네 아 마초가 없었네 잘됐다 제가 그냥 마초 넣으면 딱이네 근데 저걸로 충분히 인삼백이 된다고? 개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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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인 칠백도 못돌아가지고 헉헉거리는데 만났다면 죄다 촉대기야 제가 뽑아드린걸로 대게 변화를 좀 줄수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상한거 뽑고 아무것도 안되고 여기서 만약에 황충장량 동탄소 멈췄으면 대게 변화가 없을 뻔했잖아 근데 장수는 제법 많이 뽑아드렸어요 근데 장수는 제법 많이 뽑아들었어요 이거 뭐 각성석으로 쓰셔도 되고 워낙에 다국가를 뽑아들어가지고 아까 킹린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연합전을 위해서라도 짤짤이로 좀 키워놓으시면